한글자막 by 한효정 그 지역이 재개발로 인해서 저희가 예배하고 있는 그곳을 떠나서 주일마다 예배할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귀한 응답을 주셔서 중장님과 또 이사회 또 우리 많은 교직원분들의 섬김과 허락 가운데에서 지난 9월 29일부터 세계교회협력센터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르셨죠?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한 울타리 안에서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 우리 귀한 공동체와 믿음의 삶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됨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혹시 주일 어디 나가시지 않고 학교 계시다가 점심 드실 때 없으시면 세계교회협으로 오시면 식사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희가 세계교회협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해 드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 교회에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또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에도 우리 지역교회의 작은 기도와 섬김이지만 우리 모든 학생들과 또 이 학교에 큰 그리고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동화책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주인공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백설공주였습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 그 내용을 떠올려 보시면 왕궁에서 도망쳐 나와서 일곱 난쟁이와 함께 살았던 백설공주가 난쟁이들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한 노파가 와서 무엇인가를 계속 건네는데 그걸 자꾸 받아요 그래서 세 번의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한 노파가 와서 빨간 줄을 허리에 묶어줍니다 그것 때문에 숨통이 막혀서 거의 죽게 되죠 그때 집으로 돌아왔던 난쟁이들이 백설공주에게 강력히 경고해요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절대 문 열어주지 말라고 그런데 또다시 찾아온 할머니에게 문을 열어주게 되고요 그때에는 독을 묻힌 빛을 머리에 빚게 됩니다 또 이것 때문에 거의 죽게 되죠 난쟁이들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나게 된 백설공주는 다시는 속지 않으리라 결단했겠지만 여러분 그 다음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독이 든 사과를 결국에는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화책을 읽어보면 백설공주의 장례까지 치르게 돼요 그러다가 겨우 살아나게 되죠 여러분 저는 일곱 살 때 이 동화책을 읽으면서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곱 살도 아는데 그 주인공인 백설공주는 계속해서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 왜 백설공주가 그렇게 계속해서 속아 넘어갈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백설공주가 왜 그 속임수에 계속해서 넘어갔을까라고 했을 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 내용을 묵상해보니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백설공주가 어렸을 때 집에 있을 때에는 집에 계모가 들어와서 그 왕비가 항상 자기를 호시탐탐 죽이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왕궁에서 도망쳐 나왔을 때 백설공주는 일곱 난쟁이와 함께 그 집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곱 난쟁이들이 했던 일들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광산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 일곱 난쟁이의 옷을 백설공주는 늘 세탁해야만 했고 또 식사도 늘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아마 애니메이션 보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백설공주가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항상 누군가와 대화를 해요 누구랑 하죠? 노루, 토끼, 새, 사람과 대화하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백설공주는 난쟁이들의 아침 일찍 일을 하러 나가면 하루 종일을 혼자 지냅니다 그러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동물들과 대화 아닌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와요 외로움에 하루하루를 보내던 그 백설공주에게 한 할머니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이기 시작해요 아유 젊은 아가씨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이 많이 외롭고 힘들죠 내가 이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가씨한테만 특별히 주는 건데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하고는 허리띠를 빗을 그리고 사과를 건냅니다 그리고 백설공주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 백설공주는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 조금만 생각을 하고 읽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내용이 성경 말씀에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삼손이죠 여러분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속아서 거의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삼손은 들릴라의 계략에 속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삼손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고 소명을 맡겨주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삼손은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실제로 삼손은 참 탁월한 사사이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에서 가장 힘이 뛰어난 탁월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사사들 가운데에서 출생과 죽음까지 모두 기록된 유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삼손은 탁월한 사사임에 분명하죠 하지만 이와 함께 이 삼손의 사역 역시도 특이했습니다 삼손 이전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적과 맞서 싸워야 할 때 항상 나팔을 꺼내고 그 나팔을 힘있게 붑니다 그러면 거기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힘을 모아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 구했었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 사사들은 그 감동을 그 은혜를 홀로 간직하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삼손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삼손은 홀로 맞서 싸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 가운데에서 기두온이라는 분이 있죠 기두온 역시 탁월한 능력을 갖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력으로든 지혜든 그러했죠 그런데 그 기두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3만 2천명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죠 여러분 그때 2만 2천명은 실은 겁에 질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팔을 불었을 때 아무리 겁이 나도 사사 앞에 나의 생업과 삶을 놔두고 모이는 2만 2천명의 사람들 또한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두온과 끝까지 그 싸움을 감당했던 300명의 용사들 또한 그와 함께 있었죠 하지만 삼손은 블레셋과 전쟁할 때 나팔을 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팔을 불어도 아무도 그와 함께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삼손에게 어느 누구도 힘을 보태지 않았고요 삼손을 바라보면서 그의 손을 마주잡고 힘내시라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말해주었던 사람 또한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의 백성들을 협박했을 때 유다 족속 가운데 3천명이 나와서 삼손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저기였던 블레셋에게 넘겨주었죠 여러분 그 3천명이 삼손과 함께 힘을 모았다라고 한다면 어찌 이스라엘이 그런 고통 가운데 계속 지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늘 홀로 지내었던 삼손 곁에 달콤한 말을 건네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들릴라였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사역을 하는 동안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홀로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왔죠 오늘 부모 말씀의 제목을 사사로 20년 동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런 그 20년은 이 삼손에게 죽음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20년 동안 교회를 잘 섬기면 원로 목사로 추대해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삼손은 원로로 추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홀로 그 사역을 외롭게 감당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모 말씀처럼 이 삼손이 철저히 홀로 사역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철저히 홀로였죠 오늘 부모 마지막 31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 죽었습니다 그제서야 삼손 곁에 힘을 보탤 수 있었던 삼손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등장합니다 만약 이들이 삼손과 함께 기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영을 삼손에게 부어주셨을 때 그 영이 그 은혜가 이 삼손의 형제들 그리고 그의 온 집에 퍼져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연히 일어났다고 한다면 어찌 불레셋 그 압재 가운데 그들이 살았겠습니까 삼손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은혜의 불을 내려주시면 그 불을 삼손 홀로 간직하고 있다가 영적인 섬 가운데 고립되어서 사역을 홀로 감당하다 그 가운데 결국에는 죽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도원을 포함한 다른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셨을 때 그 곁에 있는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고요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연약한 이들이지만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에서 함께 건져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 가운데에서 저는 저희 장신 공동체에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우리 교직원들은 또 우리 학생들은 그런 소원을 품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저도 삼손과 같은 탁월한 사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저희 모두가 삼손과 같이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삼손 곁에 있었던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그의 형제와 그의 민족처럼 삼손을 홀로 둘 것이 아니라 삼손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애써서 싸워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은혜의 영을 부어주셨을 때 그 영이 곁에 있는 이들에게 퍼져 나갈 수 있도록 그 곁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불을 부어주셨을 때 그 불이 곁으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기도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지난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공부했던 시간들을 돌이켜보며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영을 우리 교수님들에게 또 우리 직원들에게 또 우리 학생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혹은 장신 공동체 안에 삼손과 같이 영적인 섬에 고립되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분명히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나 홀로 감당하다 그 가운데에서 외로워하며 아파하는 그래서 사탄이 건네는 달콤한 목소리에 나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또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비록 내가 삼손과 같은 탁월한 은혜와 능력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명은 그리고 그 섬김은 저희 모두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가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한 부분 세계교회협력센터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가운을 입고 기도하고 그 단에 올라가면서 비록 저는 보강중앙교회라는 한 지역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은혜의 불을 부어주셔서 그 은혜의 불이 우리 장신들에게도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도 퍼져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가운데에서 몇 년의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원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그 은혜의 불을 소멸치 않고 내가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내 곁에 있는 이들이 그 가운데 홀로 지내는 것이 아닌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서 우리 장신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지나는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서요 우리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삼성과 같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이가 한 명도 없는 아름다운 장신 공동체와 한국교회를 만드는 데 귀하게 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경건과 학문의 자리로 부르시고 준비시키시며 다듬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이 과정을 위해 세우심을 입은 교수님들과 직원들 그리고 이 과정을 지나는 모든 학생들이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 능력을 받게 하시되 단 한 분도 영적인 은혜의 섬에 고립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지지와 도움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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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